설탕. 오옹 ! 한쌍 ! 진짜 맛있어! 족발거리 ? 맛있겠다 ! 족발 대.. 하나 주세요! 순대 흰 속도도 다른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강 양파 밀가루 고추 애호박 치즈소스 닭고기 치즈 Life 김치 고춧가루 설탕 간장 2스푼 고춧가루 고춧가루 식초 1스푼 깨 간장 3스푼 매실청 1스푼 고춧가루 4스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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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배 3-4스푼 설탕 1스푼 소금을 좀 싹 부어줘요 소금을 좀 싹 부어줘요 고기 시원하게 썰어서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국물을 싹 부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어머니, 아버님. 식사하세요. 와, 막국수 오빠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래? 응. 야채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족발 있는데 내가 소주를 하냐고 이게. 응. 엄마가 오늘 이거 먹을 텐데. 응. 약간 양주. 양주형. 이 도라수는 코르나도 열어버리지. 됐어? 응. 됐어. 고마워. 우와. 맥주 같다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여기에 따랐어요. 역시 가은이야. 아. 독하니까 조금씩 먹어야 돼. 이렇게 물고기. 짠. 이거 술이 아니고 약이야.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 거야. 응. 좋다. 되게 부드럽다. 향은 되게 센데 괜찮은데? 국수가. 사서 한 대한테 가서 토지치네. 야, 이거 족발하고. 예. 국수. 이렇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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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족발도 쫀득쫀득하니 맛있어. 여기 족발 맛있어. 시장 쪽에. 용인시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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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기 시장 안에 족발 거리가 있어. 비싸지. 비슷해. 행복해져. Spe 소시장. 족발 족발 막국수 족발은 새우젓, 그거 새우젓 있어? 새우젓을 먹어야 시간도 괜찮아요. 부추, 마늘, 쫙 한 썸. 너무 클 것 같아. 와, 족발 역이야. 새우젓에 찍어서. 새우젓. 국수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모자랄까봐 걱정이다. 응. 많이 먹어요. 모자라도 뭐 족발 많고 뭐. 그냥 닭고둑둑이. 오, 뼈. 오, 뼈. 오, 뼈. 오, 뼈. 쫄깃쫄깃 딱까지 먹었어요 ㅎㅎ 이럴때 한잔하니 ㅎㅎ 같이 먹어요 ㅎㅎ 남은 계란으로 먹으러 Ос아도 아쉽게들 족발에 부추 곶절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ㅎㅎ 진짜 맛있어 ㅎㅎ 족발에 부추곶절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ㅎㅎ 부추도 너무 맛있게 잘 무쳐다 ㅋㅋ 오빠는 원래 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 ㅋㅋ 되게 맛있네 ㅋㅋ 부추도 너무 맛있게 잘 무쳐다 ㅋㅋ 오빠는 원래 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 ㅋㅋ 되게 맛있네 ㅋㅋ 아빠는 다 드셨대 ㅋㅋ 다 먹고 남은 거 아주 싫어 ㅋㅋ 다 먹고 남은 거 아주 싫어 ㅋㅋ 응? 이거를 응? 이렇게 뼈! 귀여운 뼈! 음~~ 음~~ 영접으로 해서 먹어야 ㅋㅋ 그렇게 먹으면 안정책이지 ㅋㅋ 그렇게 먹으면 안정책이지 ㅋㅋ 고추맛과 고추! 다 넣었었으니까 많아서 요거는 뭐지? 고추맛이 있는 가루.. 그리고 기름다 다시 한 번 쩌리게 안 Maker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어머님 이거는 뼈 먹어도 돼요? 이거.. 대박이야 ㅠㅠ 엄청난데? 뼈가? 이거 보면 영화 황해 생각나지 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난데? 뼈가 좀 만족하네 사람 때리잖아 ㅠㅠ 진짜 맛있어 ㅠㅠ 뭔가 내가 맛있는 거 다 먹은 느낌이라 ㅠㅠ 원래 그거 먹으면 떡볶이 혼자 다 먹은거야 ㅠㅠ ㅎㅎ 너무 맛있어 ㅠㅠ 약이네 약 약이다 진짜 감추도 들어있어 ㅠㅠ 진짜 너무 맛있어 ㅠㅠ 먹으면 치킨이 없어서 밥에 먹을게요 ㅋㅋ 고구멍 뭔데? 게맛 면침 겉은거를 만들어서 가만두 마코멜 시원하게 먹었어 소금 고추냉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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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버섯